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 기술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일단은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것인가? 이걸 좋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박세권이고 하루 정도 좀 더 봐야 되는 게 이번 주에 일단 FOMC가 일과하다 보니까 의사록 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록이 공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선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우전수 보시게 되면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박스권 상단에서 딱 하고 맞추치고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갭 상승했던 걸 일단 메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서 과연 내일 FOMC 의사록이 발표되고 난 후에도 과연 이제 올라갈 것인가. 정확히 얘기하면 내일보다는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에. 마격이 될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갈지는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특히 이제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갔죠. 1.9% 이상 약진을 해서 일단 박스권은 넘어섰는데 120일 입영은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 번 정도 더 뚫으려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따라서 충분히 이 저가 매수세가 아마 기술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현재 큰 주식들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스닥 전체 움직이고 있는 기술주. 그중에서 이제 뭐 그 마이크로소프 일단은 그 나스닥 일단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테크주들에만 지금은 이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일단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P500으로 일단 넘어가시게 되면 역시 비슷한데 여기도 잠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 아마 이 정도까지 여기 이 자리 정도. 즉 이전에 올라갔던 이 상승, 갭 상승이었던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악재들이 아직까지 도사리는 게 있으니까 조금은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은 뭐 기술주에만 빅테크주들에만 약간 매수세가 쏠리는 양상이 나타났고 업종별로 봤을 때도 확실히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섹터 뭐 이런 쪽에만 좀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FOMC 의사록의 공개 그걸 보고 저희가 뭘 체크를 해봐야 될까 거기에서 뭔가 변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인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드는 거는 일단은 과연 빅레이크, 빅하이크 쉽게 얘기해서 0.5% 이상의 금리 인상을 모든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점도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강한 금리 인상을 계속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5월에 과연 0.5%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지 여부를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예약이들, 즉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호재로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하고 계속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리고 있는 증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ETI, 즉 고용 추세 지표가 120.98로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연내에도 분명히 연내에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그런 고용 지표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그것도 거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강한 상승세, 특히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다는 얘기죠. 즉 다우가 못 올라갔다는 얘기는 일부 기술주도 제외하고 다른 쪽은 여전히 좀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기술주만의 상승이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우량주나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큰 움직임이 없는 미국 시장의 상황을 저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오늘 또 이제 어제였죠.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유럽에서 지금 입을 모아서 러시아 추가 제재를 더할 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인도의 세컨더리 제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첫째로 유가에 먼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100달러 올라갔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는 이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그 박스권을 일단은 99달러에서부터 115달러까지 상당히 넓게 레인지를 잡고서 이렇게 WTI가 잡혀 있는데 현재 이 5월물, 대표 월물이 지금 5월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특히 이 가운데 자리, 이 가운데 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 가운데 자리, 즉 여기 지금 딱 여기 이 자리가 107달러, 108달러 되거든요. 이 자리까지 해서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좀 더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이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세컨더리 제재가 더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이 자리를 뚫고 115달러가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야기 나오고 에너지와 관련된, 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러시아가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 하루에 천만 배럴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원유들이 동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부는 서방 국가들에도 조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 브랜트유가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기의 석유를 약간씩 서방 세계들이 의존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 쪽이. 그러니까 이거를 커바를 못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가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시장이 뉴욕 3대 지수가 기술주는 많이 올랐고 칩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지만 국제 유가도 또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보는 것도 우리나라도 역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금리거든요. 국채금리가 일단 증시를 보면 상승은 했는데 어제 보면 굉장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양매수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한 6, 7백억 다 합쳐서 그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 정도의 굉장히 작은 물량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승은 사실 체감을 못한 상태죠. 즉 대형주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거의 못 움직였다고 보는 건데 현재 국고체 금리 변동성을 봤을 때 2011년도에 유럽의 재정위기 수준을 쉽게 해서 그리스가 그때 디포트 선언했던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도 수준까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현재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걸로는 앞으로 3년물, 5년물, 10년물에 대해서는 좀 더 지표가 대표가 되는 이런 국고체들에 대해서 대량으로 일단 매수를 할 수 있다. 매입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앞으로 모든 증시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도 아니고 금리가 미증시든 국내 증시든 같이 다 좌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국은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순환매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조금 더 박스권 장세가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도 역시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 뭔가 뚜렷한 방향성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미국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빅하이크를 올릴 것인지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역전된 상황이 시장의 상세성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 시장은 어쨌든 이걸 또 무시하고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긴 했지만 뭔가 찝찝한 그런 상승이었다라는 것을 분위기를 함께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